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오늘 스타일은 SC컬 스타일 연출 한번 해볼텐데요. 오늘은 드라이 기법으로 제가 어떻게 드라이 하는지 꼼꼼하게 해보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펄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노를 가장 큰 노를 쓰는데요. 그 이유는 자체가 넓기 때문에 사람을 동일하게 줘도 머리가 윤기가 조금 더 날 수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서 저같은 경우에는 좀 두꺼운 노를 사용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끝머리 말때는 열을 충분히 시켰다가 드라이를 빼시는게 중요합니다. 저같은 경우는 속으로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머리를 조금 식혔다가 빼는 편입니다. 시안을 뜰 때 조금 많이 뜨는 편인데요. 그 이유는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얇게 잡으면 머리 자체가 부시시한 느낌이 잘 안떠지더라구요. 두껍게 잡는다 느낌으로 잡고 드라이를 합니다. 보통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하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끝까지 뜸을 줘서 머리를 문기있게 드라이 하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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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